음악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세인피러스북 러시아의 조경호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들이 오도가도 못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들을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선교지 구석구석까지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 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한경 목사님, 우리 장로님들, 우리 성도 여러분들,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дорогие здравствуйте мы шлем вам горячие приветы с Санкт-Петербурга и мы благодарны всем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как у нас дела и кто нас поддерживает в это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спасибо вам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DimaTorzok DimaTorzok